최근 선박을 타고 보령 해상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을 도운 용의자 한 명이 중국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양경찰국으로부터 지난 3일 보령 대천안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 22명이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한 명을 지난 6일 검거했다는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경은 해당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혐의 내용 등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밀입국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을 도대로 조력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